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상속세 신고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부가세 소득세 이런 양도세 신고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법리가 들어갑니다 법리 판단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10년간의 모든 예금 거래 내역이라든지 거래 행위를 훑거든요 다 훑어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가 현금이 오고 가고 예금이 오고 가고 또 무슨 법률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게 다 법률 관계거든요 그 법률 관계는 법률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법률 관계가 있다 하면은 그거는 권리 의무 관계거든요 그러면 그 법률 요건 사실이 뭐냐 그러면은 또 법률 행위가 뭐냐 그거에 대한 해석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민법을 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세법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법리가 법률을 좀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무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겸비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는 물론 이제 이런 많은 세무사들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들 훈련이 돼 있으니까 잘 하시겠지만은 이게 상속세는요 3.5%의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지가 않아요 세금 일단 자체가 왜 그러냐면 국가는 마지막 애기에서 상속세는요 그 사람의 생과 사잖아요 애기에서 생, 노, 병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기에서 세금, 소득을 내가지고 소득을 냈으면 이 소득세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 법인 운영하면 법인세 이런 거를 내야 돼요 근데 국가가 이거를 일일이 쫓아다니기가 힘들다고요 납세자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이 병 들었을 때 주로 이제 증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증여의 길목에서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증여세를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절세를 했어요 보십시오 그래서 가령 원래 세금을 이 정도 내야 돼요 원래 세금이 이 정도 내고 나서 나머지는 이게 이제 이거는 납세자 몫이에요 이거는 납세자 몫이고 이거는 국가 몫이에요 국가, 국가 몫으로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만큼 덜 냈어요 이만큼을 내가 탈루를 했다고요 이만큼을 탈루를 했으면 이게 이제 내 재산이 이만큼이 더 늘어난 거죠 이렇게 이만큼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언젠가 탈세 제보 제보라든지 파생자료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이거는 세무조사 해가지고 추징을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추징을 하는데 그런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추징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면 재산 몫이 이렇게 커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국가는 이 증여세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이 절반 잘라가 버려요 50%니까 액수가 큰 거는 다 30억 초과하면 50% 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그 증여세도 이만큼을 덜 냈다 이거예요 이만큼을 덜 내서 더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기다렸다가 이만큼 덜 낸 거 이것까지도 해가지고 다 절반을 또 가지고 가버린다 이거예요 이 길목에서 거의 다 가지고 가버린다 그러니까 그동안 덜 냈던 것들 이거 있죠 이것까지 다 추징해버리면은 증여했던 거 증여세 내버리고 잡아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거 가산세 물려버리고 해버리면은 제가 볼 때는 한 75%는 가지고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국가가 얼마든지 그러니까 국가는 이거 빼먹는 거 그렇게 막 빼먹어라 빼먹어라 뭐 걸리지만 말아라 이렇게 해요 하고 나서 증여세 길목에서 한번 잡고 1차로 그 다음에 그래도 뭐 재죽 부리고 능력 부했다 그래 그래라 그러면 이때 이제 잡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잡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상속세 사건을 지금 상담이 자주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다들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어떻게 잡아버리냐면요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사망시점이니까 사망시점이니까 상속개시 시점이잖아요 상속개시 이때부터 10년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10년이죠 네 10년 동안에 증여가 있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상속재산으로 합산하는 거예요 상속 재산으로 합산 이렇게 해서 상속세를 과세를 한다 그리고 이 증여는 증여세로 기납부서에 공제해 주고 이렇게 해서 다 잡을 것 잡는다 이거예요 예금 거래라든지 이런 거 다 찾아낸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15년이에요 제척기간 무신고 했다면 이때 증여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증여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증여서 별도로 예 증여서 그러면은 아 이때 내가 뭐를 안 냈어 그래 안 냈어 하고 이제 안심하고 거의 15년이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이 세금 내가 내리라고 하는 생각도 꿈에도 생각을 보다 본 거예요 왜 피상속인 자체도 본인이 그런 걸 생각을 해봤지를 않으니까 아 내가 그래도 절세를 했다 예 누구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절세를 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내가 이때 죽고나서 이게 나올지를 누가 알아요 그런데 국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흔적을 이미 남겼기 때문에 법률행위라는 거는 있잖아요 이렇게 양 당사자 A하고 B가 있으면 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선이 이게 이게 돈이 오고 갔다 하면은 이게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가 증여면 증여 효과가 나오는 거고 매매면 매매 효과가 나오는 거고 소비대차는 소비대차 효과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잡힌다 이겁니다 잡혀 잡힌다 그러면은 정해서 신고 아니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이 예금이 많은 자산가들이 많으면 예금이 거래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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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많아요 물론 이제 다 어떻게 전문가 돈 받다가 사망 시점에는 이걸 빼버리지만은 아니 국가가 그거 가만히 안 놔둡니까 이 십년치를 다 본다니까 훗어 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배우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잡아내가지고 증여로 잡아 버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점다가 다 어떻게 됩니까 상속세 과세하는 세무 공무원처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석을 하고 애기에서 이런 법률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것인지 보수적으로 할 것인지 이걸 가지고 입증 서류가 확실히 있는지 일단 상속세 신고는요 가산세 있잖아요 가산세를 덜 맞아야 돼요 세액이 10억이면은 벌써 신고 불성심만 해도 무신고 신고하면 20%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당이 되면은 40%고 그러니까 10억에 4억 돼버리고 2억 돼버리고 그러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가산세 상속세에서 가산세 내는 거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당사자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는 물건으로 건물로 받고 토지로 부동산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가는 현금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이게 무슨 건물 받아도 이게 지금 판다 해가지고 팔려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에서는 참 괴로운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무슨 상속세 신고하고 나서 보통은 지금 상속세 신고가 어떻게 되냐면요 세무서에서 하는 상속세 조사가 있고요 조사국 서울청 3국사과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서울청 3국사과는 액수가 좀 큰 것들 이런 거를 가지고 가죠 그리고 액수가 크더라도 단순한 것 부동산만 있는 이런 것 단순한 거는 세무서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사국 3국사과가 하는 것과 세무서 하는 것과 뭐가 틀리냐 3국사과가 아주 치밀하게 해요 일을 더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그것만 상속증에만 보라고 훈련 돼 가지고 거기다 심어놓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라도 더 찾아내려고 납세자가 나 속였지 신고한 거 이거 나 속였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파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는 내가 당신 봐준 거 이만하면 내가 좀 봐준 거다 또 위에 사람은 아이 좀 봐줘 봐줘 좀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런데 그게 다 쉬워요 어떻게 보면 왜 공무원이라는 거는 기본이 그래요 내가 공무원 일을 더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세금 더 많이 추정한다 해가지고 월급 더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추징 실적이 좋으면 일 잘한다고는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일을 편하게 하면서 실적을 내야 돼 그러려면 상대방 보고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회유를 하고 뭔가 겁을 줘 가지고 확인하세요 확인서 쓰세요 그냥 동의하세요 여기다 사인하세요 이거를 유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경찰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백을 유인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일이 그렇게 쉬워지는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납세자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왜 국가가 돈을 더 가지고 가려 하잖아요 납세자한테 세금이라는 미명하에서 납세자 호주머니에 더 가져가 버리려고 항상 노리고 있잖아요 그 일을 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세청 국세청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주에서 상속세 증여세 가지고 가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삼국사과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상속세 신고를 할 때 뒤로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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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테니까 뭐 돈을 달라 라는 또 그런 식으로 트릭을 쓰는 그런 상속세 신고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명천지에 지금 그게 가능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모르죠 사람 일이라는 거는 사람 일이라는 거는 모르는데 그래도 대명천지에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이미 자료가 오픈되어 있는데 누가 그거를 목숨 걸고 하겠느냐 세무공무원이 가장 잘하는 말이 감사에 걸려요 이 말이에요 제가 법무과장 할 때 수도 없이 들었어요 감사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 직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나한테 큰 실리가 없는데 뭐 하려고 목숨을 거냐 물론 옛날에는 비리로 해 가지고 뇌물 독직 사건으로도 구속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야말로 요즘은 제가 그런 소리는 못 들어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납세자는 그러잖아요 이 상속세 신고가요 다 이런 절차를 거쳐요 일단은 이 상속세 상속세 신고가요 일단은 이게 조사결정세목이에요 조사결정세목 신고세목이 있고 조사결정세목이 있어요 신고는 납세자 네가 알아서 신고해 이게 좋으면 그대로 인정을 할게 그러면서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어떻게 됩니까 세액이 확정이 되버려요 확정 근데 조사결정은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직접 조사해 가지고 결정을 해 줄 때 세액이 확정된다 이겁니다 왜 증여세 길목에서 내가 기다렸다가 먹어야 되니까 국가나 그리고 상속세 길목에서 딱 노렸다가 다 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결정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신고하든지 나중에 거짓말 잡히면 가만히 안 놔두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결정 상속세 신고하잖아요 상속세 신고가 있었다 그럼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사가 나와요 조사 조사 결정하기 위해서 세무조사가 나온다고요 상속세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보통 2년씩도 걸리고 그래요 뭐 빨리 해달라고 뭐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밀려 있는 거예요 밀려 지금 상속세 조사가 신고가 나오면 막 10년치 15년치를 봐야 되니까 뭐 금방금방 끝나겠습니까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세무조사가 나오면 그래서 납세자는 이거 신고 대리할 때 돈 한번 줘야 되고 신고 대리하는 사람한테 또 조사 나오면 조사 대리한다고 해 가지고 그때 돈을 따로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보통 보수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신고한 사람이 조사 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를 자기가 잘 했으면 이쪽에서 뭔가가 아 이런 부분에서 어 뭔가가 문제 있다 세무조사 해 가지고 뭐 적출 해 가지고 뭐 추가 고지 하겠다 뭐 이거를 대응할 수는 있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무공무원이 뭐라고 하는지 자기가 머리 긁적 긁적이 있으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신고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제대로 다 훅지를 못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도 또 직접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뢰인이 아니 그게 이제 돈을 달라고 했다는 거 현금으로 그래 가지고 윗분한테 뭐 해 보겠다고 근데 그게 가능한 말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납세자들은 항상 힘드니까 힘들고 뭐 세액이 한 번씩 나오면 수십억씩 나와버리는 경우에는 정신이 혼미해지죠 현금이 어디 있어요 현금이 그러니까 혼미해지니까 뭐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옆에 2년 따라서 세무사들이 하더라도 좋은 분들이 하더라도 그래도 그분들이 간과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혹여나 있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상담 받으세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상담하시면 상담 한 번 하는 걸로 그거를 다 체크해 드릴 수 있다 이겁니다 왜 그게 지금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잖아요 상담을 아껴 하지 마세요 상담을 아껴 하시고 그리고 어느 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전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재벌의 회장님들이나 성공한 기업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조직의 리더들은 항상 양쪽에서 들어요 듣는 귀가 우리가 귀가 두 개인 이유가 뭐죠 머리는 하나에도 판단은 하나로 결정을 해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개로 들어야 되잖아요 양쪽에서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의문이 되면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15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와서 상담하면 늦죠 그리고 이미 상속세 신고하고 조사 결정 나와가지고 추가 고지한다고 할 시점에는 늦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를 할 때 그 부분에서 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신고를 잘 해야 된다 정리할 것 정리하고 가산세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인정하고 근데 두드름 맞는데 가산세로 괜히 그거를 안 나가도 될 돈을 내는 거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세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실 때는 피리 꼭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국세청에서도 많은 사람들 직원들하고 부딪히면서 배웠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세청도 결이 다 틀려요 층층마다 겹겹마다 다 결이 틀리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을 옆에서 무슨 말을 한다 옆에서 세무사들이 무슨 말을 하고 또 옆에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 이렇게 고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맞는지 진짜 통용이 되는지 이런 거는 물어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로 그게 맞는 말인지 그런 거를 제가 검증을 해 줄 수 있다 제 경험으로 왜? 제가 수만 건의 사건을 뺏고 밖에 나와서 안에서도 봤고 밖에서도 봤고 많은 거를 봤어요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도 듣는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지식 검증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꼭 받아 보시는 게 그게 수억을 벌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